모공도 하나도 없고 평소에 미모관리 물론 부모님이 잘 나와주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미모관리를 평소에 하시는지 잠을 굉장히 많이 잡니다. 잠잘 시간이 있어요. 잠을 좀 많이 자고 또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먹는데 이렇게 살이 안 쪄?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보니까 되게 밝고 긍정적으로 좀 사는 것 같아요. 스트레스 안 받고 맞아요. 저희가 그런 에너지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. 긍정적인 에너지가 스트레스를 평소에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팩 관리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사람이니까 사이즈 밖에 없잖아.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요? 저희는 개인적으로 좀 수다나 먹는 걸로 좀 많이 풀어요. 수다나 먹는 걸로? 야 그렇게 수다를 한 번 했다가 내가 맞아요. 다리 빠지겠다. 빠지겠다. 자 이렇게 수다를 떠는 사이에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쉽지만 우리 꾸러미 수다를 마지막 곡 뜨거운 바트로 청해를 듣겠습니다. 큰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그전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희망기션 아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막내가 엉뚜라오. 함께 불러요 여러분. 그래서 희망기션이 엉뚜라오. 예 vlogs 예 감사합니다.